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이색찍고 빠지게지마 이색찍고 빠지게지마 아 왜 하필 왜 하필 왜 하필 궁전 맞추지마 하필 앞비전 썼는데 하필 앞비전을 썼는데 그레이브즈가 왜 오냐 대체 왜 그러지 호 Democracy 하필 앞비전을 썼는데 그Brien 바이가 불클의 주포같다고 트롤이라고 하자마자 10초 뒤에 뒤졌네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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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테론 어 모랑의 브라마나 신발은 없는데 카이팅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은 미래 있어 테론 테론 이 게임 내가 질거 같냐 바드야 좀 맞춰라 그브 그브 뒤에 간다 그브 뒤에 간다 쟤 왜 그래 쟤 왜 그래 바드 왜 이래 이제 아 불캐드립 지던이 불캐드립 존나 지던이만 아 달리야 제발 왜 또 왜 또 왜 문제 아아 살고 있어 일단 포트 앞에 싸우면 되죠 왜 싸워주냐 지금 달리가 달리가 물렸어요 또 물렸어? 네 어 지금 야야야야야야야 완전 개새끼다 저거 이걸 부겨미? 이거 야아 바이 존나 세 아 좋구요 아 아 근데 그거 빼고 아 까비 아 야 속관이 딱 써야되는데 그거 빼고 아 삐정각이긴 했는데 아 아 아 이거 게임 아니다 이거 이거 설정각인데 이거 설정각이 되겠다 네 어 어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어 되지 음 어 오늘 뭔가 좀 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좀 안깝네 아이고 이게 내가 보기엔 출발기하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거는 이런 게임은 한 번 더블킬하면 끝나는 거여가지고 너무 터졌네 아 음 음 음 음 아 아 이거 뭐냐 이거 안 좋다 아